빵 왜 저런 표정을 해? 아 이거 빵 한 이유는 감독님이 한 번 해보고 근데 이걸로 냈구나 아 뭐였지? 원래 앞에 나와서 그냥 한 번 웃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민망해서?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사악 이런 거 했었는데 빵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유 맛있었나요? 우유 맛있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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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 좋아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좋아 기다려봐요 아 이게 스톱하는 장분들이 되게 좋아요 이게 할 때마다 콧구멍 잡고 부리네 아 콧구멍은 당연히 존재해야죠 콧구멍 없으면 숨고 있었으면 죽어요 입으시면 돼요 아 그래 콧구멍까지 살아야 돼 오오 이거 아니야 아니 컴구멍 너무 잘 어울려 컴이 형 이때 뭐 보고 있었어요 저요? 그니까 저 바깥에 감독님 스텝 들고 아 이때 이때 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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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카메라 까버렸다 빨라 한 번만 차줘야지 아이쿠는데 계속 나와 시현이 되게 오르다 형 교장한거에요? 윈니는 안한거에요 윈니는 안한거에요 혹시 지금 이 귀걸 아이쿠 아이쿠 이거 두발건 그거 아니야? 두발건 그거 들어주세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엥띠 않을 때 맞지 않는 표현인가요 davon 정신 갑자기 청순.. 아련.. 오늘 하늘은 올라갔어요 김희씨 지금 되게 아련해